또 치고나서 그래 아니 사실 아니야 이쪽이 머리털이 이상하게 나 내가 볼 때 그 미용줄 너무 머리 잘해 근데 혜진이가 자꾸 거기서 단발머리로 자르래 너무 잘해 저거 그거잖아요 간환부정 간호법 간환부정은 아니야 간환부정 간환부정 terus 간환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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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상장 노인 모든 관리부정 â prote 그것도 있어. 체리. 찬양. 네. 하고 싶은 거. 신창구. 그거 녹음기 틀었어? 응. 이거 언제 틀었잖아. 틀어 안 했는데. 지자꺼야. 막 틀고 그러는데. 아 안 해. 시원해. 나는. 날로야 날로. 혜진이 날로. 지금 좀 더워. 더워. 이사님 뭐 자냐? 에어컨은 잘. 나는. 상관없어. 방문 닫아야 되지 않아? 덥지러워. 아니 아니. 적당히 해놓을게요. 네. 몇 페이지인지를 알려주세요. 453. 453. 주의 친절한 팔에 앙기세. 오신실한.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도 알기를 원하네. 이게 미선 이모 천양이래. 내가 처음 했던 고백.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죠. 이렇게 하고. 이거 했는데 저번에. 이거 했다? 그거 몇 번이나 했는데. 아 그걸 안 한 거 해. 아니 선생님이 안 한 거 자꾸 하라고. 안 한 거 모르는 거 하라고. 나 선생님 아니고 언니인데. 라삐아. 아니 라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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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다. 요금하지. 뭐 한다고? 라삐아. 말릴 수 없어. 364.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모르는 거 모르는 거 해 그러면? 364장. 아니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같이 해야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과감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도 그 눈에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꺼진 뜬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니우쳐 다 숨김없이 아래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하시네. 주 예상 주 예상 주 예상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문의 정신 아멘 아멘 하나만 더 합시다 미선씨꺼에요 아까 아까 몇번 요리만? 몰라 까먹었어 4 5 4,5,3이네 그냥 넘겼는데 딱 여깄어 미선씨 진짜 부르고 싶었어 미선씨 찬양하고 미선씨 기도하고 4,5,3 예수야 알기 원하네 그거로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의Do 보uls서 배우니 그 말씀 안절 안절히 내 마음의 교훈 ul maglifiin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또 그 믿음으로 또 행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배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연구하고 상고해서 너무나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박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운다고 해서 정말 내 삶에서 내가 그 십자가를 접어지 않고 그거를 말씀의 성취를 내 삶에서 정말 살아내보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이론일 뿐이고 그런 정말 이론적인 박사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래 나도 그 말씀 알아 그런데 내 삶에서 그 말씀은 이렇게 성취가 되었어요 라고까지 말해줄 수 있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아는 것보다 행함으로 늘 살아가는 그 마음 자세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가 십자가의 도가 정말 지혜이고 또 너무 매력이고 그거가 너무 감동이어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오직 잘람이 아니고 먼저 됨을 드러냄이 아닌 정말 섬기고 가르칠 수 있고 내 삶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말씀 잘 먹고 이 말씀이 또 내 삶에서 성취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교회가 놓친 여섯 가지인데 출애국기 2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다소는 노된 노동으로 발비하마 탄식하며 부르지지니 그 노된 노동으로 발비하마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에게 새로운 세대의 영역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애국에 종살이 하는 일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언약을 주시고 가인과 아베를 통해서 가인이 아베를 죽이고 첫 순교자가 되면서 그 언약이 누구에게 물러갔냐면 셋째 아들 셋에게 물러갔죠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 이후에 창세기 창세기부터 갈까? 창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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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뭐지? 창세기의 내용이 뭐지? 창세기 내 삶과 내 인물 내 인물이야 내 사건은 뭐지? 창조사건 창조 타락 타락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홍수 사건 6장의 홍수 심판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은 11장이죠 11장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던 게 상세기 50장까지 했죠? 네 50장까지 했어요 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나 김희자 네 김희자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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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라 그랬죠? 갈대야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이 어디지? 가나안 하메족 속 예수님이 오실다 하메족 속 죄인들을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오시겠다 그래서 그 땅에 예수가 오시겠다 그래서 막연하게 가라고 했을 때 갔단 말이야 이 야구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떠나려고 그러잖아 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비밀번호를 잘못 사용하면 비밀번호 바꾼다 그랬지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언약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애국 애국으로 흘러가 애국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으니까 요세에게 팔리는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 팔려서 애국으로 들어가서 애국에서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이 가나안에서 완전 기근 들어 죽는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게 지금 70인이야 말을 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이 요셉 때문에 애국에 들어가서 애국의 고생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번성하고 일어났는데 여기서 일어난 게 지금 출애국기 잖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언약을 가진 요셉 한 사람이 죽고 요셉의 사건을 잃어버리고 왕이 잃어버리고 요셉이 제자를 안 세웠어 아니 그 애국 종살이가 왜 일어났다고 언약을 잃어버려서 애국에 종살이 된 이유가 뭐지 언약을 잃어버렸어 우선순위 바꿔서 세상에 다시 들어가서 육적인 죽복이 왔잖아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안주했잖아 안주하고 제자를 안세웠지 그리고 숫자적인 번성이 일어났잖아 그리고 이 수많은 숫자적인 번성 속에 뭐가 없었다 제자 한 명이 없었잖아 보금 누리고 언약 누리는 제자 한 명이 없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애국에 노예이 되고 종살이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지금 보금을 전했던 그것들이 처음에는 정말 보금을 생명처럼 아는 이 제자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그걸 아는 제자 이 제자의 번성이 일어나다가 육적인 축복만 딱 줬다 하면 핍박은 오히려 제자를 더 일으키게 만들어 근데 육적인 축복만 딱 왔다 하면 전부 다 안주를 해버려 그리고 숫자적인 번성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는 그 형식과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통해가지고 뭐지? 무리가 되어진다 제자가 아니라 무리의 번성 무리가 수천만 명이어도 사단은 안 무서워하지 그때부터 이제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지 애국의 종살이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더 좋은지 사단에게 종이 돼서 종살이 하는 게 더 좋은지 그거를 각인시켜 주시는 문제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근데 이 사건은 또 무엇 때문에 일어난 약속이냐면 암후라함의 예배 실패 창세기 15장에 아주 작은 새 한 마리 안쪽 그러니까 작은 예배 작은 아 요 정도 이런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근데 그 작은 거 하나가 틈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예배 실패하니까 두려움이 임했고 내가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거기서는 400년이었는데 왜 430년이 됐을까? 모세가 세워지는 시간 그치 맞아 한 사람 모세가 세워지는 제자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늦었어 그치? 그래서 30년 더 걸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400년이라고 언약을 했지만 그 400년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어 왜? 준비되어지는 그 사람이 빨리 불순종하지 않고 빨리 준비가 되어지면 그 시간 앞당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와 시간표를 묻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아들도 모른다고 했지 왜 모르냐 하면 대강은 알아 그런데 우리가 빨리 순종하면 그 시간표는 빨리 올 수 있고 그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심판의 시간표 준비된 사람에게는 증인의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언약 놓치고 숫자적인 번성이 일어나면서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교회가 놓친 여섯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라는 거를 말하기 전에 교회의 모체가 뭐지? 구약의 교회의 모체가 뭐지? 성막이다 성막 똑똑하다 성파리 성파리 뭐라고 했지? 잘생겼어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했지? 장막 신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증거장막 증거장막 그게 성경에 나와? 그렇지 증거장막 나 최고가 너무 커 가천에 어디에서 이만희가 교회를 시작할 때 교회라고 이름 짓지 않고 증거장막이라고 했죠 이것도 성경을 안 읽어봤는데 그걸 몰랐는데 들어가 보니까 증거장막이 있더라 그리고 일곱 별을 붙여놓고 했는데 거기 일곱 별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져지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자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 마당 뜰에 뭐가 있지? 물뚜 번제단 그 다음 물뚜멍 그 다음에 물뚜멍 여기 물뚜멍이 있어 그 다음에 성소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고 여기는 성소 지성소 여기는 지성소 여기에 떡상과 촛대와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이 성소 안에 뭐가 있지? 언약계 언약계가 있어 자 언약계는 십계명 십계명 두부 돌판 네 안나항아리 쌍난지팡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쌍난지팡이 만나항아리 그 다음에 만나항아리 만나항아리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셨지 그지? 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뭘 얘기한다고? 부활을 얘기한다고 그지? 부활 부활 왜냐하면 죽어있는 지팡이에 쌍이 났으니까 부활 그리고 십계명 하라 하지마라는 계명 우리가 이거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라도 법괴 뚜껑이 열리면 법의 효력이 발생해서 우리는 다 죽어버려 죽어요 그래서 이 법괴 뚜껑을 딱 닫는데 그 뚜껑에는 천사 그룹이라고 그러세요 그지? 네 그룹 그룹이 마주보면서 날개를 연하여 있고 그 천사의 눈길이 정 중앙 가운데 딱 보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를 속제 소 서 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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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뚜껑 자체를 속제 벗개 뚜껑으로 그다음에 시윤 서 시윤 사육을 입어 예수의 옷을 입고 입고 있으니까 천국은 예수만 들어가는 곳이지 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이 딱 있으니까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이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언약계를 다른 말로 언약계라고도 하지만 자 언약계 언약계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계라고 얘기하거든 증거계 그래서 이 증거계가 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뭐라고 했냐면 증거장막 그래서 증거장막이 나오고 부야계 근데 이 증거장막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일어나서 앞으로 가면 다 짐 싸들고 이거 가지고 떠나가고 그다음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머물면 거기서 딱 머물고 이래 한단 말이야 그래서 증거장막은 과천에 딱 박혀있지 않아 그렇지 원기둥이 증거 그 사람 안에 딱 세워져서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우리 교회 땅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를 증거장막이라고 하지 않아 그렇지 움직이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야 광장에 움직이는 교회 언니 그 교회가 내일 구름기둥이 내일 떠오르면 내일 옮겨야 되고 한 1년 뒤에 떠오르면 1년 뒤에 옮겼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 증거장막이 있다는 건 벌써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네 그래서 이 증거장막은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노아가 세운 방주교회라고 하지 방주교회는 방주는 떠다녔잖아 그리고 방주에는 뭐가 없었어? 키가 없었어 누가 움직였냐면 그 방주를 하나님이 움직였어 그래서 다음 주에 어디에 할지 난 잘 몰라 막연하게 알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실 수도 있어 갑자기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 하면 만나러 갈 수도 있고 어제 갑자기 나온 것처럼 우리 어제 갑자기 아 이제 거기는 끝이구나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잖아 우리는 복을 주려고 갔는데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왔다 갔다 하면 더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굳이 여기 더 올 필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치? 그래서 계속해서 옮기는데 내가 어제 이걸 기록해볼 걸 그랬다 지금 이제 이 내가 현장 사역을 하면서 현장 사역을 하면서 옮겨진 저기가 많아 현장에서 무슨 세를 구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카페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 더 일어나고 두 사람 더 일어나고 애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 집이 없냐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우리 친정집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지 김은수 집사님 어머님네 거기도 있고 충청도 김은수 집사님 집도 있고 김은수 집사님 집도 천안 김은수 집사님 집도 있고 세목 칼국수도 있고 질렁 써봐요 지금 써볼까? 세목 칼국수도 있고 정말 진짜 아니 언니가 이제 저기 뭐지 증인 문서에 써놓은 거니까 이름을 안 잊어버리지 그것만 내고도 기억 뭐냐면 증거장막은 진짜 그 언약회를 가졌기 때문에 내 속에 보금만 가진 게 아니라 율법과 보금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구원사역 중심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움직였기 때문에 증인이 가진 거야 그치? 이건 미선씨가 잘 들어왔다가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역할 때 꼭 필요한 말이네. 증거장막. 증거장막. 이게 증거장막이다. 갔다 오면서 내가 그 사람들이 계속 증거장막, 증거장막하니까 그게 이제 다시 저기가 된 거야.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 일단 생각나는 것부터. 머니 머리뜯기인데부터. 자, 박덕열. 박덕열 아버지. 최정자 권사님들. 그리고 저기 삼촌 회상지 어딘지 방에 있었다며, 누구 방. 그 다음에 박경태. 어, 박경태. 엄마. 신달막. 음악실. 그리고 신달막. 연습실. 자, 그 다음에. 신달막. 신달막. 어, 김하순 집사님. 조성일 집사님. 집사님댁. 광명. 자, 그 다음에. 새복칼국수. 천안. 아, 천안. 김은수 집사님. 김은수. 조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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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댁. 그 다음에. 임수정이 집. 어, 임수정이 집. 임수정이 집이 두 번째고, 임수정이 엄마의 식당. 세계밥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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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언니 그 미흥실 원장님. 그치. 돈으로만 해결하고 싶어. 그치. 답십리. 차경미. 최원술. 너무 웃긴다 언니. 진짜 장난 아니다. 최원술. 자, 여기가. 그리고 언니 그 식당. 무슨 미장원이었지? 수진미장원이었나? 미장원. 아니야.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아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나 뵈러 가야 돼. 그 등불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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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문승석 집사님. 맞아 맞아. 원룸. 거기 원룸. 맞다 맞다. 문승석 집사님. 원룸.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있지. 그 다음에. 그 신발 신발. 아니 기억나. 박미경 집사님 댁. 여기도 17병 작은 집이었는데. 그 황선희 권사님 집사 따고. 맞아 맞아. 자랑해서 내놓지 않았는데. 이 분이 계속 저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언니 그 지인숙 그분 댁에서. 어. 지인숙 집사님 댁에서도. 거기. 거기에서. 하예런 선생님하고. 김다정 선생님 쫓겨났을 때. 거기서 숨겨줬어. 그래서 같이. 아 그랬구나. 지인숙. 지인숙 집사님. 응. 내가 왜 같이 다닌 것 같지. 느낌이 그때부터 다닌 느낌이지. 11. 그리고 언니 그 식당. 이모가 이모한테 물어봐. 식당. 식당 알지 거기서 있는데. 그분은 맨날 일하는하고 바빠서 예배 참석 못하고. 아. 체원술. 풍성이. 우리 이모는 침상케 시간도 아까운가봐. 아. 미안해. 체원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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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호 장관님.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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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물질에 축복을 주시니까. 자기네는 장소만 제공하고. 예배다.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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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호 박윤숙 권사님. 신학원에서 이 집사님 통해서 만나게 됐어. 지은숙 집사님 통해서. 언니 짝퉁 루디아는 뭐야? 짝퉁 루디아는 김현영 집사님. 김현영. 아. 진짜 이름 듣기도 싫다.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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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분 부부 이름 갑자기 안산. 언니 거기서 알바 잠깐. 이름도 엄청 많네. 자 15. 어디지? 신발. 아아. 엄청 많아. 봉만복. 봉. 봉만문. 저분 많이. 김현정. 아 아기도 보고 싶다. 아니 이분은 애기지가 괜찮았던 거 같아. 하은이. 하은이. 하은이 너무 귀여운 거 같아. 16. 그 다음에 거기서는 예배 안 드렸어 언니. 담배 피시는 분 시어머니랑 사는 그분은? 누구였지? 영아 씨. 영아 씨. 아 나 너무 기억력이 갑자기 내가 현장을 뛴 거 같네. 전도자 일기가 그래도 중요한 거야.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든. 17. 와. 이유림이네 집. 어 이유림 맞네. 이거 어떻게 기억해? 아니 전도자 일기를 다 보니까 그랬잖아. 이유림. 이유림이 집. 그 다음에. 아니 근데 거기는 안에 왜 아바워크? 저희야? 어 아바워크. 그러니까 아바워크. 지금 우리 거는 이제 나오는 거야. 아 중간에도 또 있는데 기억하는 거 같아. 아아 순서가 아니라? 화진이가 빌려줬고. 그 다음에 19. 네일아 내일사랑. 박미선. 내일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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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칠. 김선영. 어. 맞네. 제주. 강성칠. 제주. 강성칠. 김선영. 그 다음에 김미정. 김선영. 제주. 김미정. 그 다음에. 제주. 이십일. 이십일. 이십일 여기 할까? 아 이십일. 김미정. 김미정. 송도수. 송도수. 그 다음에 주미경 안홍표 사무실. 맞아. 이십일. 아 거기서도 했었어. 했었지. 근데 이제 강성칠 집사님이 자기가 왔어. 나는 한번도 근데 안갔어. 두주. 두주 정도. 난 두주 했었어. 그래서 경태씨는 갔었어. 주미경 안홍표. 이야. 원약계 많이도 옮겨갔어. 그 다음에 혜진이네. 어차피 갔잖아. 그치. 양혜진. 양혜진. 김혜빈. 김혜빈. 아 이십삼이네. 양혜진. 김혜빈. 김혜빈. 그 다음에 삼십. 이십. 미선 씨 집. 아니 앞으로도 갈 거니까. 한 번 가갖고. 그래도 말씀 공부를 몇 번 한 곳으로. 아니 현장도 안으로 할 거지. 아 아 하나로 오는 거야. 혜진이 현장사용만 두 번 했잖아. 앞으로 할 것까지. 아니 어차피 찍고. 그것도 성어로 정해져야 할 거잖아. 우리 동행동법. 우리 김. 박미선 님은 시대. 양헌창. 어 맞아. 양헌창. 다 갚는다. 박미선. 지금 박미선이 생각 안 나갖고. 신천지 이제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어 광주. 아버님 이름이 뭐야? 아버님. 무슨 유승? 양유승. 양유승. 무슨 유승. 양헌창 시대. 윤해선? 윤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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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예이. 해녀? 응. 자 여기. 이십육. 이번에도 윤선 했었잖아. 어 맞아. 우리 집. 맞네 언니. 맞아요. 종함동. 종함동 우리 집에서도 계속 했었고. 아 종함동도 적고 그것도 적어. 종함동은 이쪽에다 적고. 박성희. 두연 바로. 두연. 희두연. 바로. 그 다음에 또. 또 뭐야? 그 저기 수지에. 김현숙 집사. 27. 아니 수지에. 그 외에. 오미정 집사님이 사역해서 우리 교회 끌고 오려고 했는데. 이모 이유린 매장. 아 맞아 맞아. 에스키. 맞네. 에스키. 에스키야. 아 미안해. 백만숙. 에스키. 박성희. 에스키. 에스키 파손희들 이렇게 많아. 거기는. 말씀 운동을 한 곳은 아니고. 그냥 전도 현장. 여기서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몇 방을 잤잖아. 맞아. 자고 사역을 앞으로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그 뭐지 그 저기 몇 장이야. 저기 증거장막 돈. 33번. 서른세 번인데. 어. 그럼 몇 장인가 한번 빨리 찾자. 어 나 핸드폰도 갖고 오야 해. 서른세 번이나 해서 나온enta. 방에서 내가 다 찾아봤어. 장막을 옮긴 거? 어디에서 진척고. 그게 33번이었어. 그리고 왠지 최동욱 할머니 집이 맞지 않았네. 핸드폰이 있어.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있을 텐데 임수정이네 했고. 왠지 33번을 채워할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 빠진 거 있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여호수아예요? 사석이에요? 백만숙 목사님께서는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그냥 현장으로 한 번만. 이모 추리국기 아니야? 우리 인터뷰. 어? 추리국기였나 그래. 내가 지금 여기 찾고 있잖아. 군대군대 찾아놓은 거 여기 있어. 이 새끼였는데? 또 있을 텐데. 카페에서 사역한 것 같은 건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이유린 카페. 거기 카페. 회사 앞에 베스코. 아 베스코 아니고. 로테리야. 정원이 오빠 알바. 언니 저는 아니에요? 한 번 했잖아요. 미치겠다. 왜 거기서 한 번 했잖아. 이정훈 PC방. 충무로 PC방. 언니 여기에 그건 안 적혀있고 세군 세군 옮긴 것 밖에 안 적혀있어. 총 몇 번인지는 안 적혀있지. 여기 있어. 33번. 여기 세군 세 번 옮겼고 어디 어디 옮긴 거 33군데다. 어디 어디 진척고 해가지고 그 33번이었거든.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스톱하고 인도하시고 스톱하고 옮긴 그 장소가. 그래서 그거를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거야. 증거계를 가지고. 지금 교회는 뭘 놓쳤냐면 증거계를 놓쳤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율법을 버려버리고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는 복음이 희미하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데 아예 안주를 하려고 건물을 사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 서울에 올라왔을 때 분양 받아서 100평에 했다가 사람 많으니까 200평으로 넘어가서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딱 어떤 생각이 드는데 야 우리 이거 한 5년 지나서도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면 성도들이 그게 습단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빨리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짓는 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누가 이렇게 지어진 건물을 사자. 매입을 하자. 이래갖고 산홀교회에서 가져간 그 건물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 건물 때문에 목사님이 그때부터 변질되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때부터 건축헌금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더라고 28 응? 28? 이제 나중에 또 생각나면 저 아니에요? 베스코 아니 스타벅스도 있고 베스코도 있잖아 스타벅스는 그냥 그냥 커피 마셨잖아 그냥 커피 마셨잖아 하나 써줘 하나 써줘 하나 써줘 자 베스코 아 저희 버스코 아닌가? 아냐 맞아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주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주하면 변질이 되어지고 복이 없는 그곳에 복이 흘러가게 하기 그래서 우리 자체가 복이라 그랬잖아 너희는 복이라 그랬잖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복이라 그랬잖아 복이 뭐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복이야 그리스도 언약을 가진 게 복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또 생각나면 어딘지 또 알려줄게 28까지 29까지 했어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곳 증거괴가 옮겨가는 거는 응 몇 번일지는 우리가 죽을 때 밖에 모르겠네 민숙이 28까지 옮겨가던 사는 삶이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옮겨다니다가 그 저기가 필요하잖아 지금 동영상 작업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찌끄덕 나오는 저기가 필요하잖아 그럼 정말 사무실 같은 아주 작은 데라도 그게 필요하고 또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서든지 막 말씀 못 전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께 필요할 때 하나님 그걸 주실 거 아냐 주셔도 거기에 안주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 작업을 하는 거는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해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출동 준비가 스탠바이 스탠바이 119에 전화 오면은 소방서가 출동할 준비를 하듯이 그런 출동을 준비를 해서 어디든지 가줄 수 있는 그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7천명이 더 있어 그랬잖아 그러니까 민숙이 33장 적어놔 자기야 장막 옮긴 거 거기에 아 그럼 우린 민숙이 33장 한번 읽고 갑시다 네 맞아요 오늘은 내가 후회되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읽고 지나가야 돼 집에 가서 읽으라면 아무도 안 읽거든요 그럼 안 읽어 언니가 어느 날 나한테 그 장막 옮긴 거 있잖아 유정아 시각날 때 한번 어디 어딘지 좀 찾아봐 몇 군데인지 좀 해보래 그래서 응 있는데 몇 장 몇 절은 안 적어놓고 어디 어디 옮긴 것만 적어놔 아 이거 해지니까 드릴게 민숙이 33장이었어 이게 네 응 애굽에서 모아까지 응 애굽에서 모아까지 응 애굽에서 모아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냥 바쁘게 올려줄게 이거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로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여덟째 날에 라한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본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느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 하나 생각났어 30 언니 오늘 저거 채운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채운다 동동여대 아 맞아 맞아 그치 우리 그 저기 이모 우리 엄마 병원 어 맞아 병원 빨리 병원 저거 하나 엄마 그런식으로 적으면 다 적어야 돼 아니 꾸준히 어 용문고는 할게요 대박 빨리 유리미 병원 용문고 동암교회 다 적어야 돼 국립암센터 그 다음에 용문고 용문고 32 용문고 용문고 동암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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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채워졌네 동암교회 이겼는데 그리고 그 경비아저씨 어 그게 경비아저씨가 동동여대야 아 경비아저씨 말고 파출소 그 소장 엄마 파출소 소장 소개받아가지고 아 그래 파출소 대장 대장 경찰 염창지구대 염창지구대 빨리 적어 그럼 고대도 적어야 되는데 34 고대는 거기서 계속 지속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진 않았잖아 염창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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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염창지구대 생각났네 대박 와 동원아 너의 수컷 빼면 33개네 안그러면 진도 못나가 다 채웠다 다 채웠다 다 채웠다 이제 어 귀여워 시작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흠셋을 떠나 숫꽃에 진을 치고 숫꽃을 떠나 그러니까 6절 숫꽃을 떠나 광야 끝 애담에 진을 치고 언니 안읽어도 돼 왜냐면 지금 단톡에 내가 서른세 군대 옮긴데를 싹 보내버렸어 아 버렸어 잊지말까 네 잘 알았어 나 삐어 제일 잘했어 내가 수습했어 와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제 딱 가는 데는 가난한 땅이야 하나님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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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테니까 가라 그치? 가난한 땅이야 가면 돼 아멘 언니 무인카페도 있네 그러네 무인카페도 있네 우리가 현장 거기서 몇 번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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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했지 찬양도 하고 키타 갖고 가서 키타 차가 근데 이모랑 나랑도 무인카페에서 했어 매장에서도 하고 유리미 집에서도 하고 유리미 있는 데서도 무인카페가 있었거든 그래서 매장문 잠궈놓고 무인방에 깎아줬 그래서 매장문 잠궈놓고 코로나 때문에 죽음 매장문 잠궈놓고 그래서 이 언약계를 따라서 움직이는 장막이 증거장막이야 증거장막이야 맞아 증거장막이고 어디 이만이가 있는지 그게 교회지 어디 딱 세워놓고 성전 세워놓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만이 다 죽었어요 우리가 조직으로 세워지면 진짜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 그게 증거장막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서론 풀리지 않는 네 가지 질문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선민이라고 하잖아 네 근데 이 선택된 선민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환란을 제일 많이 겪었단 말이야 그렇죠 왜 겪었을까 그치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복음 가진 국가가 우상 국가에게 매번 짓밟혔어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도 그렇고 응 그렇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존경 받아야 할 목회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있는 이유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가 절대 목회 안 하려고 하는 이유 그치 임만웨일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목회자 자녀들이 빗나가는 이유 응 왜 그럴까 현장에서 목사를 목사라 그러잖아 그치 기독교를 계독교라 그러고 응 이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 다음에 평신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다 승리했는데 오늘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장로 대통령 어 장로 대통령 되면 뭐해 사람들이 멍박이 멍박이 하고 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빗을 나타내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멍박이라고 해주지 왜 멍박이라고 응 멍박이야 응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서 그래 틀린 열심 그치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전혀 방향이 안 맞는 열심 보금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착각하고 뭐 보금을 주신 하나님 이유는 선조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유는 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만 선택했어 우리 민족만 선택했어 지금 이만히도 그렇고 우리 나라의 교회도 그렇고 뭐 동양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을 하나님 축복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있지만 이게 촛대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촛대가 왜 넘어왔을까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불을 전하라고 한 거잖아 근데 나만 선택했다는 특권사상 기득권 쟁탈절에 서로 빠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책은 섬기라고 주신 직책이지 세종로 발 닦아주면서 섬기라고 그런데 섬기라고 주신 직책을 이용해서 군림하는 자리인 줄 알고 교만해진 거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영혼구원 하나님의 계획 세계보고 말 이거를 이용해서 이게 열려진 비밀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고 이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이용을 해서 자기 배만 불리려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말로 내가 의사가 왜 됐지? 돈 많이 벌려고 된 거 아니잖아 돈은 따라오는 거고 진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의술을 펴서 죽을 사람 살려내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내 가족도 희생이 되어지고 가족들하고 재미난 데 놀러도 가야 되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데 거기도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암환자 수술하고 있는데 그 길 못 가잖아 그 사람들이 다 희생하는 거잖아 지금 그 코로나 현장에서도 의사나 간호사들이 무슨 법? 방역법 방역법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집에 가보지도 못했대잖아 119 구조대 그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이 24시간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생명을 놓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그치? 그런데 그런 거 따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고 복 받고 내가 전도하고 그 전도에서 따라오는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조금 전했더니 이런 축복이 왔다 이 얘기 하려고 다 예수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되지 그치?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크게 읽어봐 먼저 찾는 사람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옳아간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리를 모르고 자기의 의리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걱정하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대 어느 정도 열심이냐면 바울이 스대반을 이단인 줄 알고 때려 죽일 정도로 열심히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열심이 전도자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 그런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라 그랬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열심이야 하나님의 열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놓쳐버리고 나의 의 나의 열심 뭐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거꾸로 되는 거지 그 의리를 알고 지켜지는 속으로 들어가고 구원사역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지켜지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생명 살리는 일과 상관없이 내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서 나 이런거 했네 저런거 했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의 일 그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열심이니까 그것은 복음이네요 그치?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24절 에스겔서 1204장 1204장 1절에서 4절 24절 34장 1절에서 24 1절에서 14절 24 시작 25절 26절 26절 23절 23절 24절 29절 목자들의 목자들은 다 있을 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등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감히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둘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맥불이 나라 울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약거리가 되고 모든 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 맞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줘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상상한 날에 그것까지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지라. 내가 그것들을 반대가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개선 가운데서 보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신앙에 따라와 그 땅의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부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의 물에 물어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뚫기는 자를 떠나가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와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웠는데 왜 세웠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세웠지. 양떼를 돌보라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고. 포도원에 청지기로 세웠어. 그런데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만 배불리고 양떼들을 파리하게 만들고 더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바깥에 떠나 나가버리게 불로 받아서 무리를 바깥으로 흩어지게 했다. 현장에 나가보면 나 교회 다녔어요.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요? 누구한테 시험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섬기라고 그 자리를 줬는데 군림하고 착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면 사실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실만한 물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거야. 그래서 그 양떼에게 그걸 다 주면 양은 너무나도 착해서 나중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친단 말이야. 그 양은. 그치? 치즈도 주고 자기 털도 주고 고기는 고기대로 주고 모든 걸 다 내놓는단 말이야. 그 정도로 그렇게 착한 양들인데 진짜로 그 생명을 바치는 양들인데 그런 건 하지 않고 또돌이 패는 거야. 그러면서 나 따라와. 실만한 물가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도 않으면서 따라오라고 그러고 멀리 쫓아가면 멀리 나가면 우리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고 하니까 전부 다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고 그 다음에 다리는 찔뚝찔뚝 하면서 언니 양이 소리를 안 내나? 음에 하잖아. 그건 영수야. 언니 어디 어디 피해? 들었어. 이거 깨보려. 음매. 소야, 음매는. 소, 음맨인데 양도 소리 내지 않나? 양도 소리 들어봤는데. 양도 저 소리 좀 비슷하지 않나? 양. 어쨌든. 그래서 정말 진짜 성도들 양이거든. 제대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구를 데려다 주니까 이게 코로나가 올라오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양은 순한 양이었어. 그러니까 양이 조용하니까. 순한 양. 눈이 안 보인다 했잖아. 앞에 안 보여서 근시안이라서. 진짜 양이. 털 때문에? 아니. 시력이 안 좋대. 나 오늘 처음 들어봤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이 뭐냐면 십자가 메시지야. 우리도 목사님이 말씀을 풀어주는 대로 따라가잖아. 근데 염소들은 축복 메시지를 막 쫓아가고 무리가 막 모이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진짜. 자기에게 자기가 또 빠지는 거지. 왜 사기당하냐. 내가 사기기가 있어서 사기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것. 장자권. 장자권이 뭐지? 예수의 계보를 잇는다고 해서 그 장자권이 중요한 거지. 그럼 장자는 뭐 해야 되지? 찾아나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주는 거 아니야. 유산을 더 주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장자권. 제사장권을 허락하신 것은 잘라서 허락하신 게 아니야.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은혜고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서 나를 먼저 불렀구나. 이 사상이 없으면 전부 다 그 세워진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됐고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됐고 나를 어떻게 목사로 세우시고 해놓고 나중에는 다 거들먹거리고 변질되어지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야. 자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 말씀 자 신명기 7장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만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여를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대가 떠난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그런즌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오 실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양을 유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의 복음을 향하시며 영원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의 그에게 복음하시느니라. 그런즌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그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왜 택했다고? 연약해서 가장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었고 연약해서 우리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마지막에 만드셨냐면 가장 연약해서 돌보다도 연약해 사자보다도 연약해 새끼 나누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일평생 AS가 필요한 존재잖아 사람은 평생 양육을 해야되는 존재 그런데 짐승들은 짐승들은 탁 나누면 지 혼자 자리 뻘떡 일어나고 이렇게 하잖아 그치 걔네들은 강한데 우리가 연약해 가장 연약한 존재고 깨지기 쉽고 공격당하기 쉬워서 하나님 형상을 줘서 보호를 하신 거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 형상 가진 이걸로 모든 만물을 다스려 어떻게 다스려? 사랑으로 정복해 근데 다스리라고 청지기를 줬더니 군림하고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가 그치? 착각하면 안돼 신명기 2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로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들은 크고 성명은 하늘에 나왔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드러나니 그들을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십니다 내가 땅에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은 또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 또 아니며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민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이야기하라는 땅을 태어불어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라 너는 무기고등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를 경로하게 하던 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일곱 땅에서 그 나라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 여호를 거역하였으되 홀에 싸워서 너희가 오하를 경로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적고 연약 연약하고 부족한 민족 근데 지금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우리 한국을 얘기를 하지 이 목사님들이 뭐 동양의 어디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렇지? 왜 이 한국에서 이 보금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왜 일으켰을까? 가장 연약해서 연약해서 응 니네들이 그 광야에서 여호를 경로케 하던 그런 일 잊지 마라 니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그걸 잊는단 말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고린도 정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궈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예수라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파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보면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그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서 쓰면 쟤는 원래 그랬어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련한 자 가장 약한 자를 택해서 우리 지금 다 그렇잖아 그치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없기 때문에 멸시받는 자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어 뭐지 세상에 자기를 자랑하는 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사람을 멸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무슨 말이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은해주셔서 이렇게 됐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대 그렇지 내가 좀 그렇지 하고 얼른 또 이걸 내 영광으로 낚아챈단 말이야 사우랑처럼 그치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걸 잃어버려서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 우리는 선민 그치 또 약속의 자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계명과 윤례를 즐겨 순종하고 지키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순종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거든 그치 제사장이 뭐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잖아 용서하는 사람이고 내가 피를 흘리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시간표가 제사장이니까 그치 내가 애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 민족 자체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어 어느 한 사람을 제사장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뭐라 그랬다고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주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왕 제사장 다 들어가 있잖아 선지자 그치? 크리스도인 지금 현장인데 이거는 2007년도 지금 2020년도잖아 2007년도에 뽑았던 자료인데 유럽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유럽교회 유럽에서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먼저 복음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데 왜 리모델링 공사를 했냐 무슬림이 샀어 돈 많은 무슬림이 교회는 운영이 안 돼 젊은 사람이고 부흥이고 숫자적인 부흥이 이러다가 그 숫자적인 감소가 일어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술집으로 넘어가 술집은 장사가 잘 되는데 장소가 없어 근데 이걸 팔든지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걸 넘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영국에만 1600교회가 문을 닫았어 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거지 지금 뭐가 늘어나? 2007년도 잘 오니까 그러면 더한 거지 지금은 더한 거지 지금은 더한 거지 지금은 우리 교회도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잖아 그리고 팔라고 내놓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응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나라의 보금전화로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의 누이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가 2억 5천의 무슬림 교회로 넘어가고 이것뿐만이 아니야 어마어마해 지금 내가 다녔던 교회 사는 교회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가고 수원 장로교회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잖아 가서 딱 보니까 성지 순례한다고 내가 왔던 그 길을 가서 보니까 그렇게 딱 그러면 사람을 숭배하고 의상을 숭배하는 데는 계속 돈이 많아지고 커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될까 그게 정상이지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건물이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게 맞지 흩어져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냥 일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는 자꾸 자꾸 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옆에 있는 강대국을 강하게 해서 그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잖아 그래서 그들은 부하는 거야 그들은 몽둥이로 쓰임받고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유럽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 얘는 거기서 건너왔는데 근데 그 전철을 보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잃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또 마냥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교인 감소가 시작이 되었어 14% 감소 아 이때부터 교인들이 감소하겠다는 거야 왜 왜 왜 끊겼어 진짜 2007년부터 고인들이었는데 저장공간 없다고 아 저장공간 없다고 끊겼어 지금 되고 있어 지금 되고 있어 응 자 그리고 매년 3천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열었다 닫고 개척했다가 닫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만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리고 대중 그중에 80%는 다 근데 80%가 아니라 지금 99.9%가 다 미자를 껴요 왜냐면 전부 다 융다 받았잖아 뭐 뭐 장훈이 오빠 내 걸로 해 잠깐만 이거 자전거인가 없대 응 그래서 혜진이 오빠 왜 그래 아니야 내 걸로 응 잠깐만 이렇게 해 봐 어 어 어 아 아 움직일 줄 아 아 허리 아프면 안 움직이는데 제일 좋아 내가 터득했어 난 일어났다 앉으면 미치거든 그러니까 안 움직여 언니 허리 강화 운동을 해야 돼 허리가 잡아주는 길이 끌 운동 알지? 배를 땅에 대고 팔다리를 뒤로 젖히는 거야 최고야 허리에 근육이 없다는 소리야 그거 하면 그거 하면 언니 혼자 하면 진짜 허리 아파 나는 어쩔 수가 없잖아 허리가 S자에 약간 희었으니까 응 근데 언니 그거 하면 진짜 할 때 힘들어서 그렇지 허리 아픈 게 싹 비행기 탄다고 했잖아 엎드려서 이렇게 이거 들고 다리 들고 허리가 거기가 근력이었니 이건 의사가 이렇게 준 거야 나는 어쩔 수가 나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플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괜찮다고 하루에 몇 번씩 뭐 간다 응 근력 자 응응 호래식 커져있어 호래식 커져있어 호래식 커져있어 사실은 미자립이라고 하는 거는 내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제가 정말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세워서 나 혼자도 예배가 되어주고 사람 만나는 전도가 되어주고 사역이 되어주고 하는 게 자립이야 자립교회 자립성도 네 근데 지금 미자립 자립을 뭘로 매기고 있냐면 교회 재정이 있냐 없냐 우리 교회가 아니 성도가 뭐 굳이 뭐 50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도 돈이 한 사람이 돈 엄청나게 내는 사람이 있어서 뭐 월세도 내고 목사님 사례비도 주고 이 재정을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으면 그걸 자립이라고 해 근데 돈 없으면 미자립이라고 하거든 그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성경을 육적으로 보고 잘못 보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을 못 누리니까 못 누리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미자립교회가 엄청나지 전부 다 융자받아서 뭐 돈은 은행에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한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어머니 거의 다 미자립이네 99.5% 응 그렇지 거의 다 미자립이지 큰 교회도 지금 다 빚인데 아니 왜냐면 복음이 없으면 미자립이잖아 그렇지 복음 없으면 전체 다 미자립이고 미자립이지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도 은행 융자와 건물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 건물 건축에 미쳐있기 때문에 정말 미쳤어 정말 이거 하나 지어놓으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헌신하는 줄 알고 우리 아버님은 장모님이신데 교회를 몇 개나 지었다 지으면 뭐해 그 안에다가 사단은 세상 문화를 깐다니까 자 멋지게 지연만 놓으면 사람이 모이는 줄 착각하는데 사람이 모이긴 모여 어떻게 모여? 수평이동이야 옆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막 봉사하기 힘드니까 큰 교회에서 숨어서 왔다 갔다 다니려고 그냥 큰 교회 가는 거야 프로그램 좋고 막 다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건 부흥이 아니지 그렇지? 자 그리고 융자에 넘어가는 교회 거창에 150억 진짜 방주모양 교회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해인사에서 인수를 했어 절에서 인수를 했어 아니요 지겨나도 어떤 것도 아니고 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바라고 보여주시는 거잖아 지금 응 이거를 저기를 못해서 그 다음에 그 길자연 목사라고 한기총 목사님 총회장 선거 이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에는 총회라는 게 있고 총회장이라는 걸 자꾸 세우는데 그 장이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왜 우리 유치원도 큰 유치원을 하고 유치원 연합회 회장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원복 만들어서 파는 사람 교재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나한테 쫓아와 해달라 왜냐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가니까 쓸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를 통해서 자꾸 뭐가 오는 게 많은데 뒤로 남고 오는 게 많으니까 이걸 하려고 선거 자금을 막 해먹고 이런 횡령을 해먹고 이렇게 해서 교계에 저기에 다 올라가고 교계 뉴스에 다 올려 지금 이거보다 더 한 대도 더 많아 지금 그래서 목회자 현장이 정치판으로 완전 변해버린 거야 내가 그거 되겠다고 정치하는 거지 뭐야 그지? 그 결과 영적 지도자에게서 일반 성도들까지 모두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딱 되어져 버렸어 소금이 짓밟히고 있는 현장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5장 30절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구약에도 똑같았고 신약에도 사람 세워놓으니까 똑같이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예레미야서 2장 26절 30절 도둑이 곧들이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의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라여 너의 신들의 너의 성옥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진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너희 칼이 사나왕자 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겨둡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왕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안하고 자꾸 물질 최고주의 돈이면 최고고 너희들 축복받아라 그 돈 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해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는 변질이 된 건데 이 교회가 놓친 여섯 가지 뭐를 놓쳤냐면 여섯 가지가 뭐냐면 일단은 칠판 봐 칠판이 돌아갔어 첫 번째 뭘 놓쳤을까 얘가 뭘 놓쳤을까 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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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복음은 가졌는데 희미하게 가지고, 말씀도 희미하게 가지고, 그렇지? 가진 가졌는데 율법적으로 가졌잖아요. 열심히 읽는 사람들도 많잖아. 안 읽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뭘 놓쳤냐면 복음의 비밀, 요걸 놓친 거야.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안 통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단절됐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정원이가 천안에 그때 같이 나랑 내려가면서 엄마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면 다 끝이야, 그렇지? 하나님과 통하려면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 내 소원만 외치는 게 기도잖아. 내 계획만 말하는 게 기도잖아. 근데 기도 응답이 따라오는 비밀,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나는 이게 이렇게 소원인데,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의 필요는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렇지? 이게 없어. 자, 두 번째, 뭘 놓쳤을까? 습관적 예배를 드려. 지금 우리도 점점 습관적이잖아. 꼭 이 시간에 와야 돼?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러다가 변질되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진짜로 이 시간, 두 때, 두 때, 만 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만 때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본 자만이, 이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어지는 거야.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놓쳤다니까, 희생제사를. 어떻게 하면 좀 희생을 드라고 예배를 드릴까? 좀 편하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많이 희생한다. 누군가를 살리러 가기 위해서 많이 희생한다. 그게 사실 누구를 살리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하는 그만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 안 살아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 나를 뜨겁게 하셔. 내 속의 말씀에 비밀을 열어주고. 근데 예배를 생명 걸고 드려야 된다는 건 몰라. 습관적으로. 그지? 그 다음에 또 뭘 놓쳤을까? 현장을 놓쳤어. 교회라는 건물을 딱 지어놓고 그 안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어쩌고저쩌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 믿는 티도 안 내고 다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실은 현장에 어디 있냐면 선교지거든. 현장에서 예배하고 현장에서 사람 만나서 보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장. 아, 이 사람이 우울증이 있구나. 어떻게 해서 우울증이 왔구나. 그지? 이 사람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해서 자녀 문제가 왔구나. 이 언약 놓쳐서 어떻게 이렇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하는 그것들. 내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정말 해야 되는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데 현장을 놓치고 예배를 드리니까 이 예배는 이론적인 예배밖에 안 되는 거야. 현장에 내가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복음의 비밀이 뭐야? 물으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줬는데 그게 이론으로 있다가 내가 그거를 자세하게 들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도 현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자, 우리가 신천지 현장 가봤잖아. 신천지, 신천지.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신천지만 듣다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보니까 신천지 현장을 알게 됐잖아. 야, 우리 두 시간 반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되잖아. 그래서 이 현장은 더 생명과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초점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이 현장을 놓치고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아유, 목사님 몇 장 몇 절 하면 그 내용이 딱 알아, 이제. 가정의 달 하면 뭐 나올지도 알아. 알면 뭐해. 추수감사절 하면 무슨 메시지 나올지 알아. 아카나가 설명해 보라고 하고 현장에 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몰라. 그래서 이 두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론과 현장. 그 다음에 뭐지? 모르죠. 가르쳐주세요. 제자 훈련. 아, 안 해 죽어도. 처음 보다 무리만 갖다 놔. 무리모집이야. 무리모집. 총동원주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설탕 줄게요. 우리 교회 오면 우산 줄게요. 이래갖고 파악 맛있는 거 사주고 꼬셔가지고 교회 한번 데려다 놓고 무리모집이야, 무리모집. 그리고 일대일 양육이 아니고 설교. 무리로 갔다 놓고 설교 한번 딱 한 시간 하고 끝. 그치.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때와 두때와 반때발. 선발. 선발. 동행. 동행. 모범. 동거. 모범. 십자가. 대임. 대임. 부녀. 부녀. 제자. 제외생산. 비슷했네. 제자. 응. 모집이 아니라 선발이야. 선발해서 함께 동행동거. 앞에서 메시지하고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그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현재 삶에서 뭘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 멀리 떨어져서 양복 입고 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목사님 똥도 안 사는 줄 알아. 목사님 거룩한 줄 알아.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걸 너희들하고 다 똑같아 하는 걸 보여줘야지 우상이 안되는데 이 동거동행을 통해서 우상을 깨줘야 되거든. 근데 저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거리에서 수많은 무리하고 목사님 한 사람. 아 목사님은 좋은 거 드세요 하고 자꾸 따로 하고 하니까 우상이 되어버리거든. 근데 동거동행하면 그냥 인간적인 삶이 다 보여지잖아. 그지? 그리고 정말 뭘 선택하는지 실질적으로 이론만 하는지 진짜로 섬기는지 함께 가서 더 헌신하고 하는 그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손해보고 오히려 망하고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그 상황도 그대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때 다 떠나갔잖아. 그때 다시 다 돌아왔잖아. 부활의 시간표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대임 한 번씩 맡겨보는 거. 네가 한 번 가볼래? 나 오늘 뭐 다른 현장에 가야 되는데 네가 그 현장에 가서 한 번 해볼래. 늘 동행해서 가야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을 맞이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지금 핸드폰 매장을 했잖아. 유림이가 했어. 유림이가 하다가 지금 유림이가 나오고 다른 사장님이 들어가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연결해 해주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 인수인계 할 때 인수인계 할 때 같이 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고객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보험계약을 하기 위해서 같이 다닐 때 나를 아는 사람인데 내가 이 재범이한테 이걸 연결해 줘야 돼. 근데 재범이를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그 사람한테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나서 이거를 재범이 말고 나한테 해주지 말고 이 사람한테 해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해줄까? 안 해줄지. 안 해준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함께 다녀서 이 사람하고 동행하는 거 이렇게 보여줘야지 사역을 떼어줬을 때도 그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니야. 그걸 한 번 두 번 맡겨보는 걸 대임이라 그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떼어주는 거 이제 아예 매장 떼어주는 거 니 혼자 해도 되겠네? 떼어주는 거를 분녀라 그래. 졸려? 아뇨.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함께 다니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재생산 다시 또 다시 제자를 세우는 거 선발 동행 이걸 그대로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선발이라는 거는 자원이라 해야 되지. 옛날에는 끌고 왔거든. 강제로. 강제로. 자원은 해도 중간에 힘들어. 그래. 자원을 해도. 그래서 많이 안 땡기잖아 내가. 한번 와봐. 해봐. 왜냐면 사람이야. 근데 정말 이게 이 선발이 얼마나 어떤 선발인지 나는 아는데 이 선발 당하는 사람들은 부담으로 생각하고 막 힘들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언니 처음엔 몰라. 머리에 갈수록 십자가 메시지를 듣다보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지? 왜 힘들지 이게 이제 그때 예수님도 억지로 막 하지 않았잖아. 서로가 선발된 거 서로가. 그러니까 거기서 30년을 보고 한입 해본 게 아니잖아. 우리 회사가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따라라. 얼른 간 거지. 서로가 선발이 우리는 1년도 안 보고 1년도 안 보고 제자네라. 나는 집에서 했다고 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랑 나랑 같이 컸어. 30살이 됐어. 우리가 처음부터 무대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 미리 이 사람이랑 충분한 육적이 그러니까 언니가 이랬다면 관계를 잘 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사는 삶 속에 그 안에 제자로 선발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내 가족 내 친구 이런 뭐 나의 삶을 봤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짝이 있다는 거야. 그렇지.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그렇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맞아. 라합처럼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들어가는 관한 땅에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자 훈련 놓쳤고 그 다음에 뭐 놓쳤다? 몰라요. 성경적 전도 전략 성경적 전도 전략 파울이란 거 뭐지? 팀 사역 전도야. 팀 전도 팀 전도 둘씩 짝지어 준비해서 나가는 거 팀 전도 팀 전도 팍! 무리 사역이 아니라 팀 전도 그 다음에 뭘 놓쳤다? 6번 제자들 불러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 그렇지?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비밀. 요거 여섯 개만 있으면 현장 안 망해. 코로나로 안 망해. 근데 이게 사라진 거야 지금. 교회라는 엄청난 큰 건물이 있는데 다 빗덩이에 앉아 있고 지금 코로나로 문 닫아 놓으니까 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고 여기 지금 제주교회 현장 보니까 교회를 더 크게 지어. 왜냐면 지금 따닥따닥 붙어서 못 앉잖아. 공사에서 더 크게 해놨으니까 수도권 말고는 50명 안에는 올 수 있으니까 올 수 있다. 오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무슨 메시지 하냐면 계좌가 있는데 교회 계좌로 헌금은 이쪽으로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야. 보금을 제대로 안 주니까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지. 교회 건축이 답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현장을 회복하고 보금을 회복한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다락방 전도운동이었어.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져서 보금이 희미해질 즈음. 그리고 현장을 놓치고 있을 때 쯤에 유광수 목사님이 교회 현장에 싸우고 있는 목사. 싸우고 있는 장로. 어느 파 할래. 어느 파에도 안석하고 나 싸우려고 목사된 거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 하나 지어보고자 했는데 시장은 좋았으나. 그래서 현장 나갔대. 그냥. 목사님이. 현장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니까 불신자도 만나고 다른 교회 교인도 만나고 권사도 만나고 장로도 만나고 나가서 보금을 전해보니까 보금을 모르더래. 그때 눈을 뜬 거네. 무지했던 성도들이 다락방을 보고 목사들도 그러니까 이 목사님 혼자만의 운동이었어. 그냥. 지금 내가 삼십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처럼 찾아가서 카페에서 찾아가서 그 집에서 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거야. 하니까 한 사람 듣다 보니까 또 한 사람 있는데 오면 안 될까요? 우리 남편 있는데 오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이제 이 한 사람이 말씀 운동하다가 자꾸 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오잖아. 소문이 나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 운동이 커지는 거야. 그게 이제 마가 다락방 운동이라 해서 초대교회를 회복하자 해서 이 다락방 운동이 다락방 이제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하는 말씀 운동을 다락방 이렇게 지어서 이제 그 요강수 목사님이 이제 다락방 교회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름이 응. 이렇게 되어졌는데 처음에 기중했지. 목사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금을 모르는 거야. 나도 보금을 몰랐어. 목사님 목사인 나도 보금을 몰랐어. 그래서 어디 전도운동 하는데 그게 부흥이 목적이니까 전도운동 하는 거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한국교회에 전도집회라는 게 있었는데 이슬비 전도 고구마 전도 무슨 전도 해서 프로그램 쫙 해가지고 이제 회비 내고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배우는 그 현장에 목사님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야. 제일 마지막 강의가 뭐 유광수 다락방 이게 있었대. 그 목사님 뭐 유명해지지도 않고 막 이럴 때 왜냐면 그 교회가 부산에서 조그맣게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점점 점점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숫자가 많아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전도 어떻게 되어졌냐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어졌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초빙해갖고 이제 이걸 무슨 전도로 할 거야 다락방 전도로 하자 이래갖고는 이제 다락방 전도 이렇게 되어진 거야. 근데 돈 낸 게 아까워서 아이고 지금 뭐 조그맣게 생기고 촌스럽게 생긴 저 사람이 앞에 나와서 하는데 들을까 말까 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냥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아주 건방지게 앉아서 들었다는 거야. 딱 듣는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프로그램 얘기하는데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방법 너를 얘기하는데 유광순 목사님이 보금을 쫙 풀어서 그리스도를 풀어서 설명을 한 거야. 충격받은 그걸 딱 보고 충격받은 게 내가 보금 전하려고 하는 내가 보금을 몰랐구나. 보금을 몰라서 전도가 안 됐구나. 이걸 발견을 한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3박 4일 4박 5일로 그 합숙 훈련을 하면서 왜냐면 이 합숙 훈련도 이유가 있는 게 함께 동행 동거 그 원리로 이렇게 하려고 합숙 훈련이 된 거거든. 그러고 이제 20만원 30만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거기 신청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건물 지읍시다 그랬어 거기서도 근데 목사님이 건물 안 지었어. 앞에 텐트 치면 되지 뭐. 그래갖고 텐트 몇 개 치고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많이 모이니까 이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이 왔고 목사님들이 막 오면서 2단 바람이 불어서 다락방 2단 왜냐면 뭐 각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뭐 총회 뭐 이런 거 모이는데 안 모이고 그냥 그 훈련 받으러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락방 그쪽에 가면 2단이다. 물어보지도 않고 2단이다. 누명을 딱 씌워버린 거야. 그래서 제명시키겠다 목사 제명시키겠다 제명하겠다고 딱 선포를 하니까 그게 겁나는 사람은 제명시키면 난 목사가 아닌데 목사 되려고 7년 8년을 공부를 했는데 목사가 아닌데 밥벌이가 끊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몰래 그 얘기를 듣고 오고 그냥 훈련을 안 받으면서 몰래 그 소스 받아가지고 그 메시지 하는 거야. 그래서 난 다락방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제명 당하는 거 그래 제명해라. 나 전도자로 살겠다. 나 목사가 아니라 전도자로 살겠다. 이러고 딱 제명 당한 사람들이 다락방 목사님 기초 멤버들이 된 거야. 택시 운전을 하더라도 나 전도자로 살지 나 목사 떼 놓으면 이렇게 하게 살겠다. 중심이 좋았어 처음에 그랬는데 교단을 만들면 안 되는데 이 나를 향해서 쫓아온 사람들이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제명 당해서 어떻게 하냐. 그걸 내가 책임지려고 한 거야. 그렇지. 내 열심으로. 그래서 교단을 또 만들었네. 근데 이 교단이 이제 아주 작고 막 다락방 다락방 교회 2단 해갖고 교인들이 안 갔는데 메시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진짜니까 사명자들은 다 거기 가는 거야.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평신도들 다 거기 가는 거야. 점점점점 부응이 일어나는 거지. 훈련도 가치를 아니까 일반교회 사람들 돈을 준다 그러고 끌고 와서 앉혀놔도 훈련 못 받아. 근데 여기는 자기 자비량을 들여가지고 전도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다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점 커지는데 20년 30년 훈련을 해도 제자가 안 일어나네. 그러니까 또 방법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면 제자가 될까. 중직자를 또 중직자 성교시대 때거지로 그냥 장로를 다 세웠네. 여자들도 장로를 다 세우고 그러면서 또 변질이 되어져 가는 거야. 그리고 2단 누명을 풀려고 어떻게 개혁교단하고 2단 누명이 아닌 그 개혁교단하고 그 교단은 돈이 필요하고 왜냐면 교단 건물이 날라가 저기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 2단이 아닌 교단의 이름이 필요하고 그러고 통합을 한 거야. 인본주의로 인본주의 통합은 아니지 굳이 2단 누명을 이렇게 쓰고도 얼마든지 진짜 오히려 2단 누명 쓰면 진짜만 오거든 그게 풀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짜도 오는 거잖아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잖아 근데 왜 2단 누명을 풀려고 했을까 현장에서 전도는 되는데 교회화하고 교회 등록을 하려고 보면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하고 교회 등록을 하려고 보면 어 다락방 교회 2단이래 조교회 2단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현장에서 말씀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난 누명만 떼면 떼거지로 부흥이 될 수 있는데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언니 그래서 지금 다락방 교회까지 변질이 돼 결국은 돈 그러면 그 유광수 목사님도 거기까지는 발견을 못했던 걸까 교회를 또 지고 안주하면 변질된다는 그걸 몰랐을까 그걸 알았더라면 자기가 또 교회를 지어서 안주할 생각은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했던 초창기에 현장에 가서 이거잖아 현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 만나서 이걸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뭐 10강 이상 20강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 지속을 못한다 하다가 그냥 그 사람을 교회 끌고 와서 딱 앉혀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다락방 교회야 보금을 말하는 교회야 하고 여기 안주시켜버리고 무리사역으로 또 들어가버리는 거지 이걸 확실히 제라지게 예를 들어 3년 반을 그냥 보금을 가르쳐주면 이 사람이 혼자도 확립이 되잖아 근데 그중에 중간에 그냥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교회는 다른 기존 교회하고 다르게 보금전환은 전도자 목사님들이다 바울 같은 목사님들이다 교회관을 못 벗어났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난 말씀 운동이어서 이 교회관을 깰 수가 없는 거지 아 아 그렇잖아 내가 우리는 지금 그 교회관을 깨는 거잖아 그렇지 건물이 아니고 언제든 짐 싸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중간에 나갔으면 한 20강 하고 나갔으면 다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교회를 짓든지 어느 교회에 또 하나 그냥 조용히 들어갖고 또 그냥 시간되면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면 혼자 예배를 못 드리고 그리고 개혁을 못하는 거야 이걸 나 혼자 힘으로도 어떻게 저기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다 넘어졌구나 거기서 다 넘어졌구나 그래서 이 다락방 교회 계속 이제 집회 중심으로 전도 성교 초점 맞추다가 예배관 다 무너졌어 사실은 우리가 전도에서 데리고 와서 뭐 해야 되지 이 사람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야 그렇지 함께 경배하고 함께 예배할 사람을 세우는 건데 예배관 다 무너지고 우리도 몇 주 전도하다 보니까 예배가 맞아요 힘들잖아 그런 것처럼 그 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전도가 중심이 아니야 우리가 세워지면 하나님 또 붙여주시고 또 그게 전쟁터이기 때문에 전쟁하고 오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현장 가고 이렇게 하잖아 회비수 현장에 갔을 때도 맞아 흐트러지잖아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전도 성교 막 갔다가 4박 5일 저흘 외국에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가슴 벙벙해가지고 그냥 막 세계보고 막 벙벙해가지고 예배관이 다 무너지더라고 해외여행 한 번 하고 그리고 보금이면 다 끝났다 보금 가지고 가서 해외여행 한 번 하고 배우고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건 지속사역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3개월을 가든지 3개월을 매일 가서 그냥 보금으로 조져놔야 돼 그리고 함께 동행하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남겨놓고 와야 돼 그 사람이 한 입 될 때까지 무조건 조져놔야 돼 그래야지 그냥 3박 4일 가서 그냥 원래 인간은 하고 보금에 대해서 영접까지 딱 시켜놓고 딱 생명 넣고 그냥 오는 거야 그래 해놓고 오고 해놓고 오고 그리고 교회 세워놓고 오고 교회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 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지 사람이 그 돈의 유혹을 못 벗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락방도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망했다고 보면 돼요 맞아 물질 숫자 이렇게 오니까 돈을 갖다 맞췄어 목사님들이 나 제명 돼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명 안 되고 다시 목회자 직분 회복하고 또 축복이 오고 하니까 거기서 안주를 해버린 거잖아 응응 우리도 하나님 너무 쉽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결단했는데 내가 이걸 내려놓겠다 딱 결단했는데 그게 또 잘 되잖아 그럼 그걸 못 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응응 그러면서 또 면제해지는 거야 복제카도 준다 하니까 벌써 LH 아파트 갈 거야 근데 사람은 맞아 안주 응 그래서 보금이면 다 끝났다 하면서 방종으로 개명 다 무너뜨리고 개명 지키는 일반교회 교인들 보고 율법을 못 따라서 뭐 노예 생활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개명을 오히려 무너뜨리는 것을 보금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게 방종인데 왜냐면 자기네들이 종교생활을 하다가 율법에 지쳤거든 율법이 진저리치게 싫거든 그러니까 보금이 딱 오면서 율법을 딱 깨기 시작해 아 오 해방 오 자유 이러면서 저렇게 폭동을 일으켰던 거야 타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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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한테 얼마나 빨아먹었니 그래서 방종과 자율적으로 인도받아봐 하는 그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가슴속에서 인도받아봐 해서 올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인도받아 본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나중에 방종이 이거야 어 언니 내가 받아볼게 저거 방종인데 저거 다 때려주게 돼 말로 보금으로 때려줘 김미경 그게 아니라고 네 목숨 들게 그래서 종교사리의 종사리 악몽에서 벗어나서 막 자유하고 싶은 거야 자유라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하나님 인도하신다며 하면서 이제 막 자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처음에는 중간 과정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방종이 그리고 영접 이상의 전도가 열리지 않아 보금도 모르는데 보금을 알았다는 건 대단한 건데 보금을 딱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건데 선포하고 영접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아 시작이야 그거는 시작이야 그 다음에 애 낳았으면 양육을 해 주지 애 낳고 버려? 근데 영접하고 버리고 영접하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영접 몇 명 그치? 그래서 다시 기존 교회와 같이 각종 전도 프로그램이 난무한 거야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 이거 표를 해갖고 막 보고를 하라 그러고 실제 그랬거든 영접 몇 명 했는지 응 그리고 뭐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벌점 상점 주고 뭐 상금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전도가 안 되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우리가 있는 지역 내가 만약에 미장원을 한다 내가 네일아트를 한다면 여기가 자료지교회다 내가 전도 못하니까 뭐냐면 거기다가 전도 자료 꽂아놓고 사람한테 주는 거 그걸로 양심 때우는 거야 아 나는 훈련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돌아다니지 못하고 난 직장에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럼 거기 자료지교회 해가지고 그 전도 자료 전도지 여기 꽂아 놓고 그거 하는 것도 네가 거기가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총동원 지교회 지속 캠프 캠프라는 거는 뭐냐면 불을 밝힌다는 거거든 현장에 불을 밝힌다는 거야 근데 이 캠프는 그냥 그 거기에서 무슨 프로그램식으로 1년에 뭐 한 뭐 3박 4일 뭐 이렇게 연속으로 해갖고 어느 교회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도 다 모여가지고 전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느 현장 지역을 딱 정해가지고 현장에 나가 도식 도식 짝 지어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선발동행이 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짝이 된 거잖아 그렇지 손발이 하나도 안 맞아 아무 하나도 안 맞아 옆에서 방해하고 있고 옆에서 옆에서 전화하고 앉았고 헌팅이래 한 사람 복음 전화하고 앉았는데 지는 딴 데 가서 전화하고 앉았고 이러다가 시간대 오고 오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 놓고는 무슨 3박 4일 캠프 갔다 왔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 근데 그거는 왜 하느냐면 거기서 불을 받아서 내 현장에서 그런 사람 만나서 그걸 지속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삶 속에서 그래서 프로그램이 난무하다는 소리는 전도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야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 보금 하나면 돼 보금의 비밀 하나면 돼 내가 내용이 있고 내가 증거가 있으면 사람을 사역할 수가 있거든 지속해서 만남이 되어지거든 누림이 되어지니까 나 저 사람처럼 누림이 되어지고 싶다 하면서 자꾸 만나러 오거든 그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자꾸 만드는 거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도행전적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 사도행전적 전도 다 시작했는데 다락방 그 기초사역 사도행전 일장의 다락방 거기서밖에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5천명 6천명 모였던 그 교회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집회하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원교회나 이런 데에 엄청나게 사람 많잖아 5천명 6천명 딱 베드로 사역인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없는 흑암 메시지 그리스도 식상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왕 앵무새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 다락방은 근데 계속 그 얘기만 해줘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제사장의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건 어떤 건지 우리는 이제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교단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잖아 이렇게 우리 교단이 자기네들이 훈련받고 돈 내놓은 것 같고 지금 RUTC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지식화 신천지가 지식화잖아 완전 지식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복음인데 복음을 이제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지식화 앵무새처럼 얘기는 잘해 하나님 떠나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막 이렇게 하면서 자 그리고 이 다락방교에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노화시대 때와 같은 육족 성공자 뇌피림 후손을 키우는 주력을 하고 있어 복음 가진 엘리트 자 이제 우리가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엘리트만 되면 된다 그러면 더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복음 가진 유명한 연예인 스포츠인 이 사람들을 막 전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영자 들어오면 야 우리 다락방에 이영자 다녀 이영자 다니면 뭐해 이영자를 전도자로 만들어 놨었어야지 최진실을 안 잊어버렸지 최진실 옆에 이영자가 있었는데 이영자가 복음 못 전해 주니까 최진실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최진실 뒤에 자기 남편 또 누구지 동생 동생 줄줄이 이어졌잖아 줄초산해놨잖아 자살했잖아 조성민도 조성민도 자살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영자를 제자로 딱 세워놨다 그러면 니가 지금 유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내려놓고 진짜 훈련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선발동행 모범 현장에서 이걸 하면서 니가 이거 해야 된다 그래야 연예계 현장에 너 파송된 사람이다 니가 이걸 내려놓는다고 해서 연예계 문이 닫히는 게 아니고 니가 밥벌이 못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쪽에 다시 보내실 것이다 다시 그곳에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그 현장에 너는 선교사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다 살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사람을 확립을 해놨다면 최진실 가족들 다 살렸지 그리고 최진실 아이들 후대 랩런트 운동 다 됐지 그치? 근데 자꾸 엘리트 유명 연예인 스포츠 뭐 이근홍가 박근홍가 누구지? 그 축구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아 저 사람 다락방민이야 뻥 차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뭐라고 그게 아 그치? 이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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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하더라 맞아요 세계보금화를 빈 자에 축복을 받으려는 동기충만한 중직자들 다량받죠 중직자 그 일반교의 중직자하고 다르다 우리는 훈련을 받았지 않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직자를 딱 세웠거든 여자들도 장로를 엄청나게 세워서 장로님 하면 다 쳐다봐 장로님 하면 여기도 장로 여기도 장로 여기도 장로 그러면서 자 그래서 중직자 선교시대 그 OMC가 뭐냐면 원네스 미션 클럽이란 뜻이거든 뭐냐면 이 사람들은 돈 벌어서 전도자 돕는 사람이야 피를 흘리는 사람이야 사실은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가 세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함께 하면 돼 그치? 실질적으로 내가 전도자로 일어나서 선교하면 중직자 선교 평신도 선교하면 남편은 그 일을 알아서 동력하는 사람 피 흘리는 사람 OMC 원네스 미션 클럽 이 일을 함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알고 내 남 부인에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뭐 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밑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후대 랩런트 운동 이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해가지고 목회자와 후대에게 돈 대줄 경제 후원자를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락방 목사님들은 전도자 아니냐 우리가 전도자 바울을 도와야 되는 근데 왜 바울처럼 안 하지? 제대로 된 사역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지교회당 확산 문화센터 만들고 후대를 보금 엘리트로 키우겠다는 동기로 RUTC RUTC가 뭐냐면 랩런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거든 그야말로 막 떼거지로 모아놓고 훈련하겠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장소를 세워놓고 멋진 그 장소로 세워놓고 또 누리 사역이잖아 한 사람 동행해서 제자 사역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 그거 언제 했냐 우리 광주 갔을 때 21일부터 목금토 랩런트 대회를 했어 지금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지 계속 이 대회만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뭔가 될 것이냐 욕심껏 지은 각 교회 성전 건축과 교단 차원의 RUTC 건축 때문에 받은 융자 은행 융자로 인해서 빚쟁이가 되어져 있는 목회자와 중직자들 잘 될 것 같거든 우리는 보금 가졌으니까 보금 안 가진 기존 교회보다 다락방 교회 하나는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막 교회를 짓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애굽이 되어버린 교회 건축 헌금을 중직자에게 강요하는 바로가 되어 있는 목회자 현장 자신도 자신도 지지 못할 짐을 중직자들에게 세워서 그치? 다락방 교회 중직자는 가장 불쌍해 가장 피를 많이 흘려 훈련도 받아야되지 많이 받아야되지 그러니까 자꾸 그 온라인 계좌로 갖다 바치세요 하고 자꾸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 애도 안 가는데 거기다 뭐하러 갖다 바치겠어 아니 사람들 의식해서 보는 데서 이렇게 하지 온라인에서 누가 확 줄겠지 확 줄지 험금이 험금 줄지 당연히 줄지 왜냐면 지금 일도 제대로 안 돼 지금 자영업자들 다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자기구가 석자인데 교회만 안 떠나도 다행이지 그리고 축복을 빌미로 해서 직분을 사고파는 거액의 중직자 임직헌금 임직하는 데서 헌금해라 이 교회의 건축 헌금 누가 해야 되냐 니네들이 해야 된다 딱 세워놓자마자 그거를 딱 모집을 하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 지금 빚이 이만큼 있다고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그 빚을 떠안기는 거야 얼마큼 헌신할래 얼마큼 서원하래 근데 중직자 세웠어 언니 임직헌금 안 내면 다시 뺏어 그럴 수 있잖아 사람 일이 갑자기 그날 망했어 임직헌금을 서원을 하잖아 다 분할해서 내려잖아 다 분할해서 그러니까 임직이 되면 주면 데까지 그걸 갚아야 되네 하나님 앞에 빚쟁이로 만들어 놓는 거야 네 근데 이게 제자다운 제자가 안 일어나니까 중직자 선교시대가 중직자를 때려준다고 그 인간들이 하냐고 물이 되겠지 양원창씨 잘 나왔네 응? 양원창씨 양원창씨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아니 나중에 임직헌 오래다니다 보면 맞아 오래다니다 이 안에서 내가 열심 생기잖아 그럼 그 안에서 충성하다고 그 안에서 충성하다고 열심 종등 생활도 못하게 했잖아 맞아 이게 아주 아따래가따래 그냥 건달이었다니까 일요일만 왔다 아따래가따래 그게 축복이야 할주로만 왔다 아따래가따래 자기 아는 척하면 아니라고 차라리 종교의 때가 붙지 않은 불신자가 되나 다행이야 다행이야 자기야 진짜로 얼마나 다행이야 내 거라고 안 내는데 우리 교회에 교회는 왜 건드려 하고 안 내는데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야지 자리값 만원 주고 미안하니까 목사한테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자리값 난 언니 복음을 몰라서 그랬지 진짜 왜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해야지 내가 이랬을 텐데 말씀을 몰랐어 목사한테 순종을 안 한다고 목사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우리 출교할 때 목사님 말이 순종을 직접 해놓고 말하고 나가라고 그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서기관과 가르치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또 무거운 짐을 지워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의 뜨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일자리와 해당하는 통자료와 시장에서 문암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삐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에서 준비된 설교는 잘해 근데 현장에서 다이렉트로 사람 만나서 전도 못해 제일 두려워해 목사님들 풀어놔봐 현장에 풀어놔봐 전도 못해 복은 못 전해 두려워한 띵뚱하는 것도 두려워한다니까 근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뭐라고? 증인이라고 광야생활 40년의 증인이라고 자기가 간 그 길을 그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걸 못한 그 사람들이 앞에서 하는데 말씀을 하니까 말씀 그대로 하지 근데 자기는 손 하나도 갖다 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똑같은 옷도 입혀주더라 옆에서 세례식이나 뭐 할 때 보면 누가 옆에서 옷도 입혀주더라고 부터해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그때 당시에는 왕보다 더 했지 왕한테 안쓰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왕을 자지우지하니까 왕이 복잡 못해 맞아 교권이 엄청났던 시대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완전 변질됐어 더 이상 맞아 맞아 똑같아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현장이 되어버렸고 지금 교회 현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져 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불신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지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열명이 없어서 열명만 있으면 내가 여기에 불덩어리 안 내려줄게 근데 열명도 없어서 그 다음에 니누에 요나 책임이고 요나가 탄 배에 풍랑 왜 일어났냐 요나 때문에 사명 회피하는 요나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왕들에게 보금을 위탁하셨으므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위탁받은 그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임인거야 지금 근데 아무도 우리 책임이 저 교회가 잘못해서 그랬대 저 교회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서 신경질러 죽겠대 아니거든 신천지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때문이거든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너희는 예루살된 거리로 빨린다며 그녀들이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요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맹세니라 요하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도와줄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요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요하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나하였더니 그들은 일체의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끄는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일이라 그들을 외라며 호방의 성목을 요건 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찌끼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나 나를 버리고 싱싱한 것을 맹세하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은 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의 화다에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진 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내가 찾아도 이 성업을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치? 예레미야서 6장 9절에서 15절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소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자를 나같게 주으리라 너는 포로타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 위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눈에게 말하여 눈에게 경책을 받게 하였고 보라 그 귀가 할레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를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승로가 내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울이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변에게 내 손을 팔지 그들의 집과 발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정들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저사장까지 다 거짓을 향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진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래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미니라 계속 그 말씀하고 그러나 백성들에게 평강이 없지 그래서 자꾸 불꽃된 메시지 하고 교인이 떨어질까봐 책망의 말씀이 없는 현대교회 현장 그치 십자가 메시지 하고 틀린 거 고치란 메시지 하면 떠나가거든 떠나갔잖아 사랑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 떠나갔잖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 입맛에 맞춘 설교 그래서 부드럽게 그래서 돈 받으면 눈치 보고 저 사람들이 내 11조 책임지고 나한테 사례비 주는데 내가 강한 메시지에서 저 사람 떠나가면 어떡하지? 강한 메시지 못한단 말이야 떠나가도 해야 돼 언니 너무 웃겨 언니가 강한 메시지 했더니 떠나갔잖아 사람 눈치 보느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만 전하면 돼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는 그 뇌소관이 아닌 거잖아 언니 그 말까지 했잖아 언니가 왜 거기다 대고 맨날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시킨 대로 했냐고 이제는 그 말 이해가 가 어떻게 해 언니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응 언니 그건 좀 알지 말지 막 이렇게 하면 언니가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야 이렇게 언니가 그러니까 아우 봤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우리 정원이도 그 얘기 못 알아듣고 우리 정원이 아빠도 엄마 그거 잘 잘 잘 말하지 않으면 엄마 이상한 사람 돼 하나님이 말했다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제는 이해가 가다고 이제 다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아니까는 이해가 가지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래 너한테만 얘기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안 했으면 막 그랬거든 모든 사람에게 사실 다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을 뿐인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때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라고 막 어? 뭐야 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 현장 일곱 그 게시록 일곱 교회에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을 함께 하셨잖아 책망 받을 것이 있노니 그리고 한 가지 칭찬하노니 하면서 칭찬과 책망의 말씀 함께 하셨잖아 성경 66권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책망의 말씀과 칭찬과 회복의 말씀이거든 그치? 그래서 복음과 율법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성전을 온전하게 복음만 복음 안에 사실 개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복음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 주신 말씀 개명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 복음의 진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십자가 앞에 서고 보면 개명은 넘치게 지켜지는 그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거 생각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 구원을 기르면 막으면 안 되지 정상적인 사람이 되게 돼 있어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했던 그 영국에 영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해적선이잖아 그 해적을 뭘로 만들었어? 신사의 나라로 만들었잖아 영국 신사의 나라잖아 젠틀맨 뭐가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거든 디모도 우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강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불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비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등록을 알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은 개명이고 그치? 15절에 뭐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이건 뭐지? 복음이고 그래서 복음과 개명을 함께 해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하게 됐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2사에서 30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서서 후세에 영혼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성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니가 이라시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지혈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다미 불순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 되리라 하였음 즉 그가 니 나라를 무너뜨리되 도기정의가 그 것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부치거나 물운동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하고 할 것이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지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지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갔겠고 산 마루 위에 깃이 갇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러면서 성견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하라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세게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 거기서 그랬잖아 거기서 그랬잖아 소심하게 그랬잖아 그랬잖아 자기 안 아론이겠어 그랬잖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나는 내 잘못을 얘기하려고 한 건데 그런 사람들이 짧은 설교 여자의 스커트와 설교는 짧아야 좋다 20분 줄이하고 짧아야 좋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종교 현장이 되어버린 거잖아 기독교 현장 결론만 말해라 결론만 말해라 맞아 여자의 스커트 과정은 얘기하지 말고 결론만 말해 지랄한데 유림이 가만히 있다 과거에 얘기하지 말라 처음과 과정과 끝을 풀어서 얘기해 준 게 사역인데 그 얘기하지마 그 얘기하지마 결론만 말해라 결론만 얘기해 하나님은 공유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하나님 자녀편만 들고 그냥 용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할 때 약속하신 축복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불순종할 때 약속하신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징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징계받게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다운 사랑이에요 공유로운 사랑이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데에서 돌이켜더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령 인도 받느냐 인도 못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 무조건 하나님 자녀라고 축복해주고 그게 아니라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하니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애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던 내 몸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의 법적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말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자산들이 알지 않지 못하여 또 무상을 삼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발바닥에 칠 곳도 얻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며 눈을 쇠하게 하며 정신을 산만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지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난리하마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저녁에게 말씀하여 되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국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가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어 또다 일러수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나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의를 그리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릎 징계가 당한 슬거 복종하지않고 속속해보이나 그에게는 마리아하니 안담받은 자들은 위와 하나님의 열매를 뱉느니라 그러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만들어 서는 나를 얻어서 거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그래서 징계가 있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행복한 자다 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백성이 축복이다 우리는 전능자의 간섭이 있는 백성으로 구원 받은 것이다 어 간섭해주는 거 너무 좋지 그치 근데 간섭이 싫어지면 그래서 안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 머리 자르고 왔는데 어머 머리 잘랐네 얘기해주면 좋겠고 간섭이잖아 그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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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과 간섭 맞아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가게 하셔도 주님이 동행하면 되지 그치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동행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이하고 지키신다 미끄러 가신다 그래서 주 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축복이다 하나님의 윤례와 계명이 나를 지키는 말씀이었음을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응답이다 그래서 주 바깥에서는 축복도 저주야 사실 그렇지 그리스도 바깥에서 내가 축복 받았어 그것 때문에 그 뭐지 수족관에서 너무 행복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깨꼴랑 죽었어 깨꼴랑 죽었어 지옥이야 누구긴 그런 모든 사람들이지 아니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다가 다윗이 그러잖아 시편에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죽는데도 자는 듯 자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실족을 했다 왜 그러지? 근데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그 결말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10편 119편 67에서 72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불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향하시오니 주의 일로도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나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려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은 이이다 아멘 딱지 한번 떼보면 때로 이제 딱 떼 안 떼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불신자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사람이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때리고 버려버려 그치? 근데 그 매침을 받는 그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했다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가난한 체수족 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상황을 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났을 때 강대국을 강하게 하셔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사무엘 하 7장 14절에서 1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나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도로 징계하느냐 내가 내가 앞에서 물러나게 한 서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람 매와 인생 채찍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1절 내가 내 모든 신명기 28장 아까 읽었나? 아니요 아니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냐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머니를 내 목에 메워 아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오 그 용무한 흉합한 민족이라 노인을 부담리지 않냐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고축이나 고축이나 포도주와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않냐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는 백성들을 일으켜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 대 여호와께서 문하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로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계하심에 그들이 문하세를 사로잡고 세사슬로 벌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왕을 치게 했다 그지 자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돌이키게 하셨고 그래서 옆에 있는 불신자들 이상하게 나한테 저 사람이 왜 그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야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빨리 떼닫게 하시는 거지 그지? 사사기 2장 19절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의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역을 여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지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그를 지켜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을 머물러 주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특권을 주신 만큼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장자에게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특권을 주는 것은 가족들과 동생들을 부양할 책임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무작정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이 줬어 3분의 2를 준 거네 그렇지 장자 그러니까 그거 준 거 가지고 나는 슈퍼스타 K2 이런 거 보면 2등 3등한테는 뭐가 없다며 근데 1등한테 멸빵해 주잖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등 돼서 그 1등한테 준 거 가지고 2등 3등 4등 여기 나온 사람한테 다 나눠주면 돼 그래요 어 근데 그거 받고 자랑하고 아무도 그걸 1등 된 사람이 거기서 2등 3등하고 똑같이 나눠갖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신발 다 나눠갖는다고 신발 말고 3억 타면 예를 들어서 2등하고 3등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눠갖겠으면 신발만 나눠갖었어? 누가 보금 12장 46절 48절 생각하지 않으면 나 알지 못하는 시각의 그 종의 주인이 늘어 어미 때리고 신설하지 아니한 자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말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만들 것이오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해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건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날라 할 것이오 많이 날라 할 것이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많이 알았다 이제 그러니까 언니 그 신절 줄 알지 그치?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눠주면 되잖아 불신자는 덜 맞잖아 몰라서 안지 그냥 멸망이야 그냥 그냥 지옥이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 세종로 정신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거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로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몇둠이 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정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세섬로 주려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과 사명은 교회 건축이 아니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전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개명과 윤례를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성전을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던져버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지금 이방 나라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교회 현장을 보잖아 지금 열한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기까지 합시다 이보레이레미야까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신 것이 다시 소문에서 나타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 광고한 말을 내가 들었은지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자유제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나가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데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당부하게 하라니와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대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성교에서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진단해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두배란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이르되 여하께서 무슨 까다로 있다가 이 성전이 같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예고해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성김으로 여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미라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 그치?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여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만했으니 이래 너는 여하의 지문에 서서 이 말을 성포하여 이르기를 여하께 예배하여 이문을 들어가는 유다사람들아 여하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하의 성전이라 여하의 성전이라 여하의 성전이라 여하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잊지 말라 여하의 성전이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재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모은토록 준 땅의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이파서 그 자리를 의존하는 거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이라며 가능하며 거짓매세하며 바울에게 피하하며 너희가 얻지 못하는 다른 신을 바르면서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두 다짐한 일을 하라 하느냐 내 이름을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는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내가 그것을 보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신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젠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하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없지 않으냐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냐 그러므로 내가 신뢰하는 것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파름을 받는 이 집이 곧 너희와 너희 주장들에게 주신 이곳을 생각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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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말 믿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 그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은 장사꾼의 소굴로 변질되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배의 재물이 되는 소와 양을 백성이 직접 가지고 온 재물은 흠이 있다 하고 트집을 잡고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재물을 팔았어 바꿔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값을 비싸게 해서 팔고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지금 딱 현대교에서 뭐냐면 성교비, 부르이웃 돕기, 건축헌금을 빙자해서 바자해를 교회 안에서 참기름 팔고 김 팔고 돈가스 팔고 갈래떡 팔고 그러면서 여성도의 사업이다 남전도의 사업이다 이거 부르이웃 돕는 거다 성교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돈도 더 비싸게 받고 밖에서 사면 내가 밖에서 모르고 다른 걸 샀어 참기름을 그러면 눈치가 보여 교회 안에 가서 교회 안에 거 안 샀다고 성교에 동참 안 했다고 건축헌금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팔면서 장사꾼의 소굴이 딱 되어지고 그래서 건축과 성교에 필요하다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다단계까지 또 증권까지 지금 언택트 교회 해가지고 그 증권투자까지 우량주식에다가 돈을 모아라 이러면서 그런 걸 가르쳐줘 보금을 안 가르쳐주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줄 몰라 참으로 임박한 진노의 현장이 교회의 현장이지 요거는 이제 요한보금 2장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이거 10절하고 13절 추가해 주세요 8페이지